아이고야 지원이 오늘 B의 3입니다 와우와우와 오케이 누가 어떤 소리내는 것들 뭐하는 것 같아요? 아이랑 이거 음 그쵸 오 미치겠네 이 친구 소리는? 아이스 그러면 하나씩 아이 스 그래서 합쳐서 아이스 아이는 원래 아이, 이, 어 아이, 이, 어 인데 여기서는 소리가 나지 아이 아이 됐고 그 이유는 끝에 이가 소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씨는 원래 스크 스크 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다 합쳐서 아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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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 얼음 얼음이죠 오케이 그래서 얼음 아이스 쓰기 아이스 아이 시 이 오케이 소리 아이스 아이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소리 바이크 바이크 그렇지 바이크 하나씩 브 브 아이 크 바이크 오케이 뜻은 자전거 자전거 바이크 바이크 쓰기 비 아이 케이 오 아 됐다 해머니 해머니 갑자기 깜지셨어요 아까 갑자기 화면에 깜지셨어요 그리고 이 오케이 소리 바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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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해서 소리 라이크 라이크 하나씨 에얼 울 울 아이 아이 라이크 합쳐서 라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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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좋아하다 옳치 좋아하다 라이크 쓰기 에얼 아이 케이 이 오케이 소리 라이크 라이크 오케이 이렇게 해서 소리 라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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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롸 롸 아이 아이 스 맞춰서 라이크 라이크 뜻은 밥 밥 롸 롸 롸 롸 에이 롸 중에서 그 다음에 C는 그래서 앞서 OK 밥 쓰기 R I C I E OK 또 이렇게 S 쓰지 마시고요 OK 밥 Rice OK 배고파 진짜 OK 소리 Pine 하나씩 I I Pines 뜻은 지금 생각 중이에요 파인애플 소나무 아 소나무 OK 소나무 파인 파인 쓰기 P P I N E 소리 파인 파인 OK 소리 LINE LINE 하나씩 O I I N 합쳐서 LINE LINE 뜻은 선 LINE OK 선 L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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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L I I L L 합쳐서 L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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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¡ Goblins! LINE HÉ! 다이스 может прим SR LINE worrit AICE LIN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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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LINE LINE Action T C가 쓰 소리내고 있어요 뜻은? 주사위 DICE 쓰기 P I C E K 소리 DICE 소리 DICE Milk Milk야? 마이크 마이크 하나씩 M M I I Mike 뜻은? 마이크는 여기 이거 줘 K 소리 M I I K E 우리 마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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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잘했고요 쓰기 시험 잘 치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예